안녕하세요. 보세요. 들으세요. 그리고 이해하세요.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. 알겠죠? 이번 시간 인사이드 또 할 거예요.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. 다시 들어가 볼까요? 물에서 위로 올라가요. 물 위로 올라가요. 올라가. 네 올라왔어요. 바닥에 바닥에 물이 있네요. 물이 고여 있어요. 자 위로 올라가서 어 이 기계가 또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줄이 있네요. 아 이게 이 기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. 이 기계를 타고 올라가서 뛰면 어? 아 뭐야. 저기로 가는 게 아닌가? 가볼게요. 아 아 여기가 여기가 어 그 그림자 같아요. 음 이 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. 아 제 생각은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로 뛰어가면 거리가 멀어서 여기로 올라가서 줄을 잡고 반동 스윙 스윙 반동으로 여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저기로 가네요. 음 왼쪽으로 뛸게요. 이 줄을 잡을게요. 어 이 줄을 잡았어요. 오른쪽 왼쪽 왼쪽 자 뒤로 앞으로 점프해서 올라왔어요. 자 여기 무슨 상자들이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여기 레버가 있죠. 이 레버 손잡이를 당길게요. 음 당겼어요. 아 이제 이 문이 올라가네요. 어? 여기 레버를 당기면 이 불이 켜지고 문이 올라가요. 봐요. 이 레버를 지금은 지금은 레버를 잡고 있어요. 이 레버를 놓아요. 그러면 문이 다시 내려가요. 음 이 레버를 놓고 어 놓아요. 그리고 빨리 오! 오! 건너왔어요. 허! 한 번에 한 번에 건너왔어요. 오! 이야 제가 게임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. 여기 벽에 3이 써져 있어요. 3번 방 여기 또 문이 있네요. 가볼까요? 오! 자 여기 물이 있어요. 자 계단을 올라가요. 계단을 내려가요. 계단을 내려가면 하 또 물이 있어요. 저번에 그 인사이드 3편? 그러니까 3편에 2편인 것 같은 아니 그 물 귀신이 또 나올 것 같아요. 여기 막 상자가 떠 있어요. 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엔 길이 없죠? 음 상자가 떠 있고 종이 나무 판자가 떠 있어요. 여기도 나무 판자가 떠 있어요. 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어 밑에 길이 있어요.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.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요. 숨을 쉬고 여기 또 문을 열어요. 자 여기로 올라왔어요. 뭐야? 이 기계가 두 개가 있네요. 이 기계는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기계는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어 자 여기로 먼저 왼쪽으로 올라가 볼까요? 음 자 팡 위로 올라가요. 여기 이건 왜 있는 걸까요? 어 이번엔 이 기계를 어 올려 볼게요. 음 여기로 올라왔어요. 어 그리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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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이 이 귀신 괴물 괴물 지금 자고 있어요. 버튼을 눌러볼까요? 버튼을 눌러요. 어 아직 자고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니까 이 빨간 이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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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프대? 다이빙대? 그러니까 더 나왔어요. 음 아 누르면 들어가고 또 누르면 나오고 들어가요 나와요 어 들어가요 나와요 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우왁 이걸 당겨볼까요? 음 여기 이걸 팡 치려나? 어 탕 막혀요 여기서 막혀요 뭐를 하는 거지?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내려 가볼까요? 어 이 문을 못 열어요. 어 이 문을 못 열어요. 열 수 없어요.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자 이게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음 자 제일 먼저 자 이걸 땡겨요 그 다음에 이걸 땡겨요 어 땡겨요 땡겨요 뭐 당겨요 땡겨요 뭐 이걸 땡겨요 그리고 이걸 땡겨요 그 다음에 여기 타요 여기 타서 올라와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요 버튼을 눌러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아니 아니 이게 올라오면 이때 버튼을 눌러서 아 이걸 나오게 해요 아 어려워요 어 자 보세요 자 먼저 이걸 땡겨요 어 자 이걸 땡겨요 그리고 아 이걸 땡겨요 그리고 여기 타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올라올 때 버튼을 눌러서 오케이 이 기계가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 위로 올라가요 이제 음 음 음 음 그 에피소드 2에서 그렇게 헤매던 저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은 지금은 여기 방글라데시 7시예요 7시 제가 막 안 졸려요 어 안 졸려요 그래서 머리가 쌩쌩해요 자 다시 또 올라갈게요 또 올라왔어요 여기 또 불이 있네요 헉 여기로 들어가면 그 괴물이 또 있어요 아 들어가야 돼요? 어 무서운데 들어가요 방금 이 괴물이 팔을 움직였어요 팔을 팔을 움직여 팔을 움직여 아 숨 아 숨 막혀 죽었다 숨이 막혀 죽었어요 숨 숨 숨이 막혀서 죽었어요 자 빨리 오 다시 다시 못 못 올라가요 오 숨을 어떻게 쉴까요 오 쫓아 온다 이 줄을 잡고 올라가요 안돼 와 이 괴물이 저를 잡았어요 괴물이 아닌가요 사람인가요 음 자 이번에 빨리 빨리 헤엄쳐서 가볼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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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빨리 온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살았어요 와 다시 밑으로 어 오 이 밑에 있는 거 봐요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위로 올라와요 아 너무 무서운데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아 무섭다 자 빨리 자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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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뛰어가요 그리고 빨리 빨리 가요 자 갑니다 잉 빨리 빨리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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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우와 오 오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또 올라가요 여기 또 무슨 기계가 있고요 자 이번엔 뭐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문이 있고요 여기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 기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위에도 길이 없어요 아 다이빙을 해야 되나요 여기 여기 문 같은 게 보여요 가볼게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어 문으로 들어가요 자 빨리 위로 빨리 위로 빨리 빨리빨리 우와 오 오 오 다시 내려갔어요 와 자 이번엔 자 이번엔 자 여기로 가야되요 여기로 와 진짜 무섭다 갑니다 자 뛰어서 자 가서 뛰어가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가볼게요 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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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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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기 있다가 얘가 여기로 오면 이 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빨리 가볼게요 빨리 자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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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습니다 자 이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로 가는 게 아 버튼이 있구나 여기 버튼을 눌러요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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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왜 또 왜 또 돌아갈까요 아 이게 이동을 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어 어 어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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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동을 쭉쭉쭉 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해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내려가니 아니 아니 자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왼쪽 네 왼쪽 오른쪽 자 자 왼쪽 뛰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까 여기 그 괴물이 다시 올 건데 아 봐봐요 여기 바로 있어요 어 어떻게 갈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 아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일단 들어가요 어 여기서 와요 여기서 여기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빨리 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왔어요 여기 길이 없는데 이 버튼이 왜 있는 걸까요 아 아 자 자 제가 여기로 가면 으악 느려요 이 괴물은 빨라요 저는 느려요 어 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일단 오른쪽으로 빨리 수영을 해서 자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뛰어서 수영을 하면 얘가 이 괴물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느려요 얘가 빨리 저를 잡아요 근데 이 사슬을 이용하면 어 아닌가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갈게요 자 이걸 제가 못 눌러요 한 번 더 다시 자 자 자 자 빨리 수영해서 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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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앞 뒤 앞 뒤 앞 뒤 캐리비안의 해적 2 앞 뒤 앞 뒤 앞 뒤 뒤 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아 그럼 뭐지 그럼 뭐 뭐 하는 걸까요 으아악 아니 얘 바로 와 아 아 진짜 어떻게 하는거지 아이씨 7시에 저는 머리가 좋은데 왜 왜 안 돼 왜 못 둘 까요 생각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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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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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게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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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아 그래 이게 이게 밑에 있어요 기울어져요 자 이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 말은 지금은 제가 여기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 안 닿아요 이 닿아요 안 닿아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는데 여기 이게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쭉 내려가면 여기 닿아요 보세요 자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가요 제가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제 발이 제 발이 물에 있어요 얘가 여기로 가요 얘가 여기로 가요 오 지금 얘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는 이 괴물이 이쪽에 있었어요 지금은 자 저 멀리 있어요 아아라아 하하하하하 계속 가야되 아하 아 버튼을 누르고 빨리 가야되요 아하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로 오니까 이 괴물도 여기에 있어요 괴물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빠지면 괴물이 빨리 와요 괴물 맞나요? 사람인가? 사람이지만 저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괴물 아닐까요? 자 제 발이 밑으로 어 물에 닿아요 어 아니 안왔어요 너무 조금 닿아서 조금 닿아서 얘가 안왔어요 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려간 거지? 자 여기까지 어 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요 자 어 이 정도 자 얘가 여기로 와요 오케이 어 얘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 꼭 성공할게요 자 뛰어서 자 버튼을 누르고 자 밑으로 내려가요 우와 성공했어요 우와 와 자 저는 건너왔어요 근데 아까 그 괴물은 이 문이 닫혀서 어 저를 못 따라왔어요 자 올라갈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 제가 여기에 뛰어서 왔는데 어 쿵 소리가 어 났어요 그리고 흔들렸어요 자 다시 줄을 잡고 반동을 이용해서 자 뒤 앞 네 으악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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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졌어요 어 또 이런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또 기계가 있죠 오 이게 문 인거 같아요 어 이 문을 밀어요 으악 오 또 또 있어 또 있어 오 우와 아니 얘는 왜 또 있을까요 아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아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많아요 아 아씨 또 여기로 들어가야돼요? 아 아 또 물 물 밑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이 바닥 바닥에서 이 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 버튼을 누르고 아 뭐야 어? 일로 가면 되나? 어?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눌러 야 돼요 제 제 생각엔 문을 열고 네 자 들어가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요 아 아 아 아 아니네 버튼을 누르고 빨리 통과해서 어 이 통과해요 어 통과 버튼을 누르고 통과 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자 일단 한번 해봐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들어가나요?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 있고 어 여기 있고 어 그 다음에 자 문을 열고 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하지 자 한번 더 자 타이밍을 볼게요 버튼을 누르고 지금 얘가 여기로 오고 시간이 없는데요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또 눌러볼까요?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또 눌러볼까요? 지금 제가 많이 죽고 있어요 여러번 죽어요 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지금은 괴물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괴물이 여기로 오면 전 올라가요 오케이 그쵸 지금 여기로 올라가요 오케이 어 이제 괴물이 여기 있어요 이제 자 빨리 어 버튼을 혹시 다시 누르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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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 저 끼었어요 끼었어 아 몸이 끼었어요 아 몸이 끼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아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빨리 버튼을 열어 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다시 올라가요 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반대편으로 가요 반대편 어 반대편으로 들어와서 괴물을 여기로 오게 해요 오오 어 괴물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어 여기로 왔어요 자 내려와서 버튼을 눌러서 문을 닫고 저는 밑으로 내려가요 아 또 끼었어요 어 어 다시 이번엔 성공합니다 오케이 자 빨리 할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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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문 열고 내려가서 자 버튼 누르고 문 열고 다시 올라가고 반대쪽으로 와서 어 물에 들어가요 어 물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왔어요 물에 들어와서 괴물이 여기로 오면 다시 물 밖으로 나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번에 갑니다 자 자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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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왜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버그인가요 왜 안 돼 어 이 방법이 맞는데 어 제가 너무 느린가요 아 이 문을 안 닫고 가볼까요 와 와 진짜 수영 잘한다 이번엔 문을 안 닫아볼게요 와 진짜 빨라요 어 야 야야야야 아 진짜 센네 아 아 이렇게 죽으면 아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답답한가요 제가 제일 답답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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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여기 있지 롱 여기 있지 롱 여기 있지 롱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번엔 버튼을 안 누르고 가볼게요 버튼을 안 누르고 가볼게요 버튼을 안 누르고 가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ommt 이번엔 진짜 성공해볼게요 진짜 성공해볼게요 뭐 이제는 쉬워요 어 스모스 해요 부드러워요 자 여기 또 오면 자 이렇게 또 부드럽게 스무스 하죠 자 그리고 빨리 아니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아니 아니 뭐가 문제지 왜 안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 답답해요 아 이게 아닌가 여긴 진짜 잘해요 아 저 여기까지만 하고 어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와 왜 안될까 왜 왜 안될까 왜 안될까 이게 아닌가 문 위에서 문을 열면 문 위에서 문을 열면 못 열어요 문 밖에서 문을 열어야 되요 문을 열어어야 문을 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시 왼쪽으로 가서 괴물을 유인해요 유인 이렇게 괴물을 유인해요 여기로 유인했어요 괴물을 유인해서 여기로 보내고 뭐가 문제일까요 버튼을 조금 밑에서 눌러요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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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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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버튼을 너무 빨리 눌렀어요 제가 버튼을 빨리 눌렀어요 너무 빨리 제가 너무 빨랐어요 아 조금 더 천천히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눌렀네요 설마 또 있는 거 아니겠죠 음 자 위로 올라가요 오우 또 왜 아 어 어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지 제가 계속 내려가요 어 제가 안 죽어요 어 뭐하는 거야 어 제가 계속 내려가요 어 불빛이 깜빡깜빡 거려요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어 뭐야 여기 무슨 줄이 연결됐어요 뭐야 어 그물이 있네요 그물 그물 밑으로 내려가요 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헉 이 줄이 어 끊어졌어요 물고기 물고기들이 저를 감싸요 물고기들이 저를 먹고 있나요 아닌데 여기 여기 또 무슨 기계가 있어요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이게 뭐 뭘까요 어 어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어 오 제가 안 죽었어요 그 이건 이건 뭐예요 해마 인가요 그리고 여기 자 이 이 구멍으로 아니 이 기계에 에선 빛이 나와요 뭐야 물고기들이 저를 따라와요 와 이 물 밑에 건물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물에서도 이 숨을 쉴 수 있나봐요 네 물고기들이 저를 따라와요 물고기들이 저도 물고기인 줄 아나봐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 여긴 길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와 와 수영을 엄청 잘해요 어떻게 물 속에 이런 의자랑 책상이 있을까요 음 음 음 물고기들이 저를 계속 따라와요 물고기들이 저는 이제 예 헤엄을 쳐서 가요 헤엄을 쳐서 가요 수영해서 가요 아 여기 길이 없어요 계속 가볼게요 어 여기 3 구멍이 열렸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게요 어 물고기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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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후 후 모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